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우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우와께 강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메 여우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우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하시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또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래의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오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신앙의 프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프로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각 분야의 긍정적인 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는 빌 게이츠가 대표적이죠 TV에 잘 나오는 예능에서는 누구죠? 유재서, 강호등 등이 있습니다 배구의 프로 최고에 대해서는 요즘 김연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축구는 손흥민 선수가 대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분야에서나 그런 전문가의 프로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프로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우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애봇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장에 입는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우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서 제사에 관련된 그 제사장의 일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시대의 신앙의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을 뗀 이후 줄곧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억지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즐겁고 자발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미쳤고 또 하나님께 성기는 그 바른 신앙에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쟤는 교회에 미쳤어 쟤는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예수쟁이라고 했죠 예수쟁이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정말 제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을 바로 서기 위해서 드려지는구나 이 사무엘처럼 온몸과 온마음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구나 그런 모습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전에 있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고 그 제사장이 있지만 그 성전에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미래가 암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킨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어둡고 황폐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과 같이 신앙의 프로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무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주를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화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대체적으로 소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사학자인 요세프스는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이 말씀은 육신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이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무엘의 주변 환경은 사무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학자인 요세프스의 말대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라며 정말 호기심이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잘못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여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한 태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제가 여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여와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제가 하나님 앞에 심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여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이며 핵심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영성을 회복하고 또한 마음과 삶의 질서를 되찾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도로 하나님의 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이 사무엘은 이 악한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어린 시절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짧지 않은 준비가 아닌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보금을 전한 허더슨 테일러 성교사는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찬은 쓸모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준비 없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볼 때 세계와 민족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과 또 학문적인 면 그리고 인격의 모든 면에서 연단받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받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세레이와 베드로, 바울도 오랜 준비기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릴 때의 시간만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인터넷 게임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엘도 역시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이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이 사모엘에게도 어쩌면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쾌락과 향락의 약한 것이 사람의 본수입니다 그러나 사모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많은 유혹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뭐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디 다니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냐고 얘기하면 교회는 가끔 나간다거나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공통점은 모두 방대한 독서량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심인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의 체계도 열중할 것입니다 모세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40년간 배우게 하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전에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장기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며 받을 때 이러한 지식들이 더욱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이후에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길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봄 2장 52절을 보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며 신체적이며 영적이며 사회적인 면 등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장시키면서 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배려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네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책을 읽고 또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며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침실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속막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기인지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의 엔지니어인 찰서 캐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명성은 업계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캐틀링의 손을 들고 이 신하의 손을 들고 높이 쳐들면서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캐틀링이 자동차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노력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노력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근대 미국에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식물학자의 교육자인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천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조진 워싱턴 카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녀 시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훌륭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땅콩과 감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너는 머리를 가졌으니 직접 알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그때부터 땅콩과 감자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술에 차축에 쓰이는 기름 화장품 인세잉크 양초 비누 샴푸 염색 원료 등 땅콩으로부터 무려 100여 종류의 상품과 감자를 이용한 150가지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카브는 이렇게 미국 남부의 농업을 개혁하고 재건하는 데 지여한 미국의 숨은 숨은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부 관리로 입각하라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사양하고 평범한 농부로서 과학자로서 자신과 같은 운명에 놓여있는 불쌍한 흑인들의 교육사업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년 시절 기도한 이 조지 워싱턴 카브의 그 기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신앙의 프로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가올 다가올 세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대는 더욱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부부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이 성전에 드린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로를 방문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회막에 맡긴 후에도 매년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한 그 옷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이는 속옷과 애복 사이에 있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리미드 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또다시 자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가 다시 다섯 명의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풍성한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가 다시 자녀를 낳고 사무엘이 요아 앞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외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함께 하여 주시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관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마음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며 하나님께 믿고 맡기